화정 아이파크 붕괴 참사가 발생한 이후 재발을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과 조례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참새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지금 우리 사회는 안전해졌을까요? 이어서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고 직후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시가 국토부에 개정을 요구한 법안은 모두 10개입니다. 하청업체에게 책임을 떠미는 구조를 만드는 불법 파도급을 감리가 감독하게 하고 건설 현장 점검 권한을 구청에서 시도지사로 확대하게 했습니다. 또 촉박한 일정으로 공사가 빨리 진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적정한 공사기간 지침을 마련해달라거나 공사 현장에 감리를 추가로 배치해달라는 개정안 등 모두 10개였습니다. 이 가운데 한 개만 반영 예정일 뿐 나머지는 미반영되거나 국회 상임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현장마다 환경이 다양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분양가가 상승해 입주 예정자에게 재정 부담이 늘어난다는 게 미반영된 이유입니다. 결국 돈이 문제인 건데 공사 현장에서 돈이 중요하게 여겨지다 보면 안전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서 공사 현장에 가중치를 준다면 거기에 관리가 되도록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실패를 예방하는 비용을 좀 더 엄중하게 더 고려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법률 개정안과 더불어 광주시에서는 붕괴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 콘크리트 강도 문제와 품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를 2022년 7월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콘크리트 양생 강도를 하루 두 차례 측정해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기간이 명시되지도 않은 데다 권고 사항입니다. 다시 말해 시공사가 측정하지 않아도 제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조례에 강제력이 없는 가운데 콘크리트 강도를 약하게 할 수 있는 이른바 우중타설을 하던 아파트 공사 현장이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사고 발생 이후 2년이 지났지만 전문가들은 안전 대책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는 등 건설 현장의 근본적인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화정 아이파크와 관련해 21명이 송치됐지만 이 중 6명만 구속됐고 재판 과정에서 서로 내탓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요청한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안도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법 개정과 관련자 처벌이 미진한 상황에서 행정당국은 취약한 공사 현장 등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공무원들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결국 근본적인 건설 현장의 문제점을 고치고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선 시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 잘 모르겠어요.